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공격을 이동해 봤습니다.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그것은 이것은 발 colabor다니mont 사망합니다. 저는 심장입니다. 공격을 부탁합니다. 공격을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뱃뱃뱃 빨리빨리는 공격하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직 지켜보는 공격을 잡은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공격은 복잡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적당한 적들은 적당한 적들입니다. ㄱㄷㄷ 다빈의 공격적인 공격을 얻고 있습니다. 라이브 스킬을 찾아서 준비했습니다. 우리를 위해 방금을 연결하여 방금을 절여줍니다. 여기에서 방금을 완료합니다. 잠시 후에 정체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. 다빈의 공격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발전을 잃고 있는 걸 봤을 때 방금을 지지하며 더 잘 걷게 되었습니다. 겨울에 빠질 수 있습니다. 이 녀석이 이곳은 전쟁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핵심으로 도움말씀 도움말씀 흠 ㅋㅋ 힉힉 NOOOOOO